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 3분봉 차트 일단은 좀 보시면 방금 전에 22시 30분에 뉴욕장 개장을 하고 나서 눌림 주고 나서 지금 쭉 뻗고 있습니다. 힘이 좋네요. 1봉 차트 잠깐 볼까요? 1봉 차트 보게 되면 2022년에 제가 대세 하락장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22년 시작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는 대세 하락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매수 관점을 제가 단기적으로는 드렸습니다. 제 관점은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2년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하락장이다. 그 하락장에서 지금 단기적인 이런 반등이 일단은 좀 나오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과 같이 조금 PPT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어저께 나왔는데 익숙한 분이 옆에 나오시네요.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내내 출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금리를 50, 0.5%죠. 0.5%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린 게 금리 인상 초기에는 어차피 주식 시장이 안 좋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융 시장이 안 좋은 상황으로 일단은 좀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자마자 새벽에 시장이 굉장히 쭉 뻗었었죠. 저번 주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된 엔진에 우리가 물을 부어서 쿨다운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떤 정책이나 소위 얘기해서 코멘트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방에 대한 인플레, 인플레에 대한 상방의 흐름이 더 압박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이런 약발들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강경한 정책을 일단은 쓸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도 나왔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급박하게 어떻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일단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월 달의 금리, 올해의 금리를 6번 내지 한 7번 정도 지금 올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7번 올린다고 치고요. 내년에 한 4번 정도의 금리를 올린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총 10번에서 11번 정도의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는 2% 이상 일단은 좀 상승을 하게 될 것인데 너무 지금 기간이 긴 게 아닌가라는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조금 충격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조금 과열된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래서 연준에서는 굉장히 조금 마음이 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예상에는. 5월 달에는 금리를 0.5% 정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트캐시인 UBS 이사가 오늘 멘트를 또 하나 날렸죠.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에 미국 시장을 오를 것이다 라고 이런 코멘트를 날렸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을 써서 계속적인 경기 부양, 경제 부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감나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정 긴축 정책을 쓸 겁니다. 그 긴축 정책 하에서 어떻게 미국 시장이 그리고 미국 시장에 연결된 세계 모든 글로벌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단기 포지션을 일단은 지금 볼 건데 PPD 자료를 하나만 좀 볼게요. 제가 2주 전에 나스닥 주봉 패턴을 신세계 리턴즈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차트 분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조금 궁금한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뭐냐면 나스닥 주봉을 일단은 보겠습니다. 나스닥 주봉입니다. 나스닥 주봉이 2015년, 16년 쭉쭉쭉쭉쭉쯤 다 오르고 있는데 1목 그물대에서 지금 막고 튀어오르고 막고 튀어오르고 15년도에도 이랬고요. 16년도에도 이랬습니다. 18년도 말에는 잠깐 조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종가가 1목 위로 올라오면서 급등을 하고 2020년에도 그렇습니다. 2020년 판데믹 사태에서도 끝모르게 하락을 할 것 같던 이런 가격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1목을 살짝 뚫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됐습니다. 그때 지금 1목을 일단은 때릴 것인데 1목을 일단은 주봉이 때릴 것인데 이게 지난 2015년도 패턴과 똑같이 1목을 지지하고 혹은 종가상 1목 위에서 놀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주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매수 포인트가 일단은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요일은 제가 기술 숫자 분석 얘기를 조금 많이 좀 드리는 시간이죠.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의 미국 시장 그리고 오일이든지 골드든지 여러분 매매 많이 하시는 항생이든지 간에 일단 1봉과 주봉, 월봉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신 다음에 중기, 장기 포지션을 선점을 하시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1봉, 주봉, 월봉 차트를 굉장히 조금 관심 있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좀 보면 14,700선 지지 시에 일단은 매수 포지션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그리고 어떤 맥점 라인들을 제가 신세가 리턴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14,100라인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14,100라인을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14,100라인 그리고 14,700라인을 어떻게 선점을 했는지 좀 말씀을 주셨는데 14,100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평선 5일선과 21선이 수렴하는 자리가 14,100라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5일선이 21선 위로 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은 3일째 일단은 급등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정말 매수 포지션으로 우리가 어떤 지지 라인이 형성된다고 하는 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고요. 15,290라인, 15,300라인 이 정도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으면 이게 15,300라인 정도에서 매수 포지션을 보더라도 크게 손실이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은 보이는데 그 전에 일단은 선점하기 위해서는 14,700라인입니다. 14,700라인이요. 자, 우리 1봉상 차트를 보시면 14,700라인이 우리 그물대입니다. 그물대 하단이고요. 그물대 하단을 일단은 지지를 한다고 하면 다음 그물대 상단입니다. 15,200라인 선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4,700라인을 지지를 하는지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들어가셔서 14,700까지 보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시장은 지금 혼조세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의 큰 그림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일단은 예측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뉴스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재료이든지 간에 시장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뭔가 안 맞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또 8월 발언 나왔죠. 0.5% 올린다. 0.5% 올리면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자, 물론 금리를 0.5% 올리는 게 우리 개인들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크게 충격이 다가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0.5%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금 큰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차입하는 금액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데 연금리가 0.5% 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대기업 그리고 건실한 어떤 중소기업이 대출을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받는다. 그 중에서 금리가 0.5% 오른다 단기간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개인들한테 큰 충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어디에서 소득을 얻나요? 기업에 속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니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프랜차이즈나 이런 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금리가 0.25%, 0.5%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게 2년, 3년 안에 금리가 2%, 3% 오른다는 것은 그 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이 굉장히 좀 많아진다는 것이고 상환액이 많아진다, 지출이 많아진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당연히 우리의 생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닌데 지금 일단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어떤 맥점을 지지할 때 매수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이 지금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 매수 포지션을 짚어드렸고 오늘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스윙 종목을 일단은 스윙 전략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14,700라인입니다. 1목입니다. 14,700라인, 14,700라인이요. 여러분 이 1목하고도 지금 대동소위합니다. 주봉에서의 1봉, 주봉에서의 14,700라인이 1목의 상단 부분이고요. 1봉에서의 14,700라인도 우리 1목에서의 하단 부분입니다. 따라서 1봉과 주봉이 똑같이 만나는 14,700라인을 만약에 지지를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15,200라인, 15,200라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재료가 된다.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